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너 나 미치게 할 셈이야? 말해 어떻게 된거야 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차민호 이게 무슨 짓이야 대체 뭐든 하는기야 전화 매재가 돼선 아니 대표와 감독이 여자 하나를 두고 일터에서 주먹질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까 그 상황은 시끄럽다 남대표 너는 이혼은 절대 안 되는 줄 알아오 여자 하나 때문에 집안 시끄러운 걸 더는 못 보고 가서 아버지 제 이혼과는 상관없는 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? 상관없는데 주먹질이네? 공사 구분도 못하고 아무데서나 감정 드러내는 놈이 으스 큰소리야 남 대표 앞으로 가면에서 손 떼라오 이 영화에 관하는 모든 결정은 차 감독이 할기야 아버지 한마디만 더 하라오 그때는 가면이 아니라 백두영화사 모든 일에서 손을 떼야 할기야 차 감독 잡음 먹게 정리 잘 하라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건? 네 처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